악쌈 악쌈 와 미친 695 곱하기 50 34,000 34,759 여기에 골드 골드는 생골드만 2 3 1 4 8 4 0 플러스 1 4 6 8 8 9 플러스 1 5 1 2 0 플러스 7 1 0 플러스 3 4 7 5 0 3 4 7 5 0? 7 5 5 0 맞아? 2 3 3 2 34만골 악쌈가격 이게 맞아요? 0 하나 붙인거 아니야? 이게 맞아? 695 곱하기 50 맞네 34만골 하아 저거 있으면 진짜 매일매일 치킨 시켜먹을 수 있네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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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갈게요 고진감래 고진감래 은근히 다른 사람의 공을 돌리는 것도 당시에 돋보기 아닙니다 금전운 아니? 무슨 운이지? 큰 기운을 얻는 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선이형과 친구가 될 수 있어 바운트루와 친구가 될 수 있어 바운트루와 친구가 될 수 있어 로아의 애정운 놀러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최고로 재밌게 멋지게 멋지게 백만원 쓰겠습니다 멋지게 백만원 어? 하나에 얼메지 않고 여러가지 장비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부위를 재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유로운 마음 그치 재밌는 추억 그치 우리 모두 함께하는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크으 로아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거예요 그치그치 요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케이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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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mah efficiency 우리 닥초형 부금 받아왔으니까 자 여섯번 여섯번 무기 여섯번 가능 그리고 장갑 열 번 가능 그리고 상위 하위 순으로 갈거에요 안시구합니다 바로 갈게요 스물드번 바로 갈게요 자 첫번째 두번째 가자 가자 두루두루뚜 세번째 후짜 후짜 자 네번째 오케이 다섯번째 하나 둘 빠꾸 어서 따라따 따라따 16단계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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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뚜루 3% 3% 될 리 될 리 없잖아 자 장갑 깔게요 장갑 열 번 빠꾸슁 빠슁 빠빠빠 하나 뚜루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두바 까벼 세번 inden 와오 내번 가죠 뚜듀디 뚜뚜뚜뚜뚜뚜 ㅈт 자 3번 남았어요 장갑다운 상의다운 하이갑니다 두번 와우 우슈 빠슈 상의 상기 또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염 나이스! 두번 까매 세번 세번 나왔어요 아니 빠꾸었어 고민왜해 고민안해 자 두번 남았어요 나이스! 빠안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몇 번이야? 마지막! 고생하셨습니다 몇 분 컨텐츠지? 한 3분 있느나요? 고생하셨습니다! 1196 아아!! 너무 아까워ampaio 아아 하나만 붙어주지 아아아 이거 이거 16강 지저버렸네 아이고 다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100만원 날라갔습니다 100만원 날라갔어요 100만원 안돼! 평균은! 평탄을 쳤어? 평탄을 쳤어요 무기랭이가 좀 컸다 장갑도 세졌고 상의했고 이제 하이! 하이 장애경 있는 거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다아! 흔드타임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빠꾸 없는 거 아시죠? 빠꾸 없는 거 아시죠? 노래 살짝 듣고 갈게요 살짝 둥둥이 살짝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바로 갈게요 안 쉬어 바로 갈게요 원투성공 원투성공 아 원투성공 원투성공 잠깐만 1200 찍었잖아 티 А 장갑한번 가 어쨌든 1200 최언 윽100 rép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Sek advent 해버려가지고 좀 쪼금 부족해 야 잠깐만 500개 삽니다!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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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삽니다! 500개! 500개! 500개 삽니다! 아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욕심부리면 안돼 욕심부리면 안돼 바로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강화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고생했다 진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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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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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살짝 털었다 아 80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게 남아있네 아 아 됐다 형 실패했어 늦었어요 고생했어 됐다 됐다 1200 찍고 만놓고 내일 우리 샤리네용 다추영 라마님 멜로드님 로마논님 리미님 어 말하니 말하겠는데 말하니 말하겠는데 자 내일 아 나일 뺐구나 아하 깜식과 함께 어허허 그리고 우리 바다 싹거수 제가 그러니까 함께 내일 어디야 어쨌든 거기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봅시다 이제 캔데빌 라마님 1230 멜로드님 1200 샤영 1200 닥초영 1200 깜식이 1200 그리고 리미님 로마논님 하고 그레이님 남았어 오케이 헤헤헤헤헤헤 예 무기 16값 된다 이거만 끝났지 에잉 16값 에잉 에잉 형 무기 몇이야 에헿헤이 으헤헤이 흐헤이 에잇 맬아다니 무기 몇이야 으헤헤이 흐헤헤이 흐헤헤이 으이 으이 바만이 무기 몇이야 스읍 어우 아 죄송합니다 앗 하하 개높네 하하 오우 어쨌든 아 1200 감사하다 여러분들 도움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됩니다 도움 주신분들 공짜로 갈라톤 주신분들이 제일 생각나네 나는 으응 우리 공짜로 주신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권드리건 없잖아요 15강을 찐게 아니라서 무의도 16강이고 특성작 특성작은 완벽하다 이제 악세해야지 이제 그거 해야지 무기 몇 회 했냐고요? 무기 한 5트 했나? 아 애기님 감사합니다 병원님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악세해야지